자, 우주주와 런던 올림픽을 만세해서 강심장 올림픽 축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경주, 천수경! 2.3개의 명성 배우, 천수경, 남경주! 그 파도 소리에 실려 달콤한 노래 그건 함께하자 너냐 영원하잔 약속 뮤지컬 라카지의 남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메틱 코미디의 여왕입니다. 청아한 여배우, 이청아! 이청아! 네, 안녕하세요. 떠오르는 로켓퀸, 청아한 여배우, 이청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깜쳐요! 오늘 강심장은 누구? 네, 예. 돌아온 예능 퀸, 설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설비입니다. 네, 네. 오늘의 팀 이름을 짰습니다. 급조였어요. 네. 자, 변기수와 설비가 하나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변기예요! 대한민국의 삼성 팬 여러분 열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프엑스의 빅토리아, 에프터스쿨의 정아, 그리고 이지! 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애교 담당 이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프터스쿨의 나이를 맡고 있는 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프엑스에서 유연선 담당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의 효과를 노린다. 4인 단체, 박기영, 김효진! ㅋㅋㅋㅋㅋㅋㅋ 어, 지금 뱃속에. 어, 너무 가까이 미치시네요. 박기영 씨.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기영입니다. 우리는 2명이지만 알고 보면 4명이거든요 오늘은 양으로 저희들이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복 파이팅 자 그들이 왔습니다 섹시하고 자유로운 승부를 합니다 슈퍼 쥬니어 슈퍼 쥬니어 우리는 슈퍼 쥬니어 아이돌계의 독한 아이돌 규현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의상 잠깐 보니까 이 포인트가 뒤쪽에 포인트가 있네요 뒤로 앉을까봐 진짜 스트레스 슈퍼 쥬니어 회전 의자니까요 중간중간 뒤쪽에서 얘기하면 뒤도 보셨다가 돌아보고 싶어 신동엽씨랑 남경주씨랑 학교 선후배 사회라고 해서 얘기했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지금 뮤지컬 공연하시지만 뮤지컬 하셨었잖아요 신동엽씨 뮤지컬 출연했었어요 신동엽씨 신동엽씨가 제가요? 제가 직접 본 작품이 있습니다 뮤지컬 가스펠이라는 작품인데 신동엽씨가 제가 옛날에 했던 예수 역할로 예수 역할로 보셨어요? 워낙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서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공연을 보면서 굳이 그걸 안 해도 될텐데 왜 저렇게